우리 내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씩 말해봐요. 유럽여행을 하고 싶어요. 유럽여행. 김대리님은요? 당연히 과장 승진이지. 눈뚱이. 그러므로 승진 씨는? 땡. 유럽여행을 위하여. 우와, 유럽처럼? 김대리님 과장되신 것 축하드려요. 모두의 소원을 위하여.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이벤트 어때요?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처음처럼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 수지 씨. 뭐해? 부드러움이 예술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러운 처음처럼. 야, 너 왜 이렇게 바빠? 연락 좀 해라, 진짜. 누가 할 소리? 너나 좀 받아. 난 받았는데. 아닌데. 여기 처음처럼 한 병 주세요. 야, 이게 벌써 10년째다? 그렇지. 우리의 10년 우정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지. 뭐? 친구처럼. 잠깐만. 난 더 이상 너랑 친구하기 싫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자.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벤트 어때요?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새삼스럽게 뭘 그래요. 자, 오늘은 일찍 들어갑시다. 선배, 그렇다면?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대리님 요즘 바쁘시죠? 부드럽다.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사랑하는 만큼 따라라라라. 자, 수고하. 오늘 휴강입니다. 오늘 한 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어때? 지금 딱 좋은 것 같아. 야, 드디어 과제 끝났다. 오늘 한 잔. 선배, 이 노래 알아요? 무슨 노래? 아, 부드럽다.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부드러운 만큼 따라라라라. 여기 소주 하나 주세요. 어떤 소주? 내가 좋아하는 소주? 부드러운 소주? 힘들면 부드러워지는 소주? 처음처럼 맞자? 이거 저희 건데. 여기 처음처럼 하나 주세요. 더 부드러워진 처음처럼이니까. 흔들어라 처음처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막. 아, 처음 뵙겠습니다. 한 잔 받으세요. 당연히 첫 잔은 원샷이겠죠? 반샷 안 돼요, 반샷 안 돼요. 기억나? 그럼. 내가 그 모습을 바랐는데. 우리 이 모습처럼 쭉 가는 거다. 처음 느낌 그대로.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처음처럼 쭉. 야야, 핸드폰만 보기냐? 어? 너 우리 사진 보고 있었어? 나네. 이게 남자 쪽 사진이야? 봐봐, 봐봐, 봐봐. 옛날엔 바로바로 됐네. 무슨 일 있었던 거냐. 아휴. 오. 누구세요? 아, 뭐래. 오, 옛날엔 애기 애기 했네. 야, 난 하나도 안 변했거든. 마시자. 맞아, 맞아, 맞아. 우리 변함없이 쭉 가는 거다. 네. 처음 느낌 그대로. 나의 손에 지는 이빨.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처음처럼. 처음처럼은 예예 흔들고 예예 따르고 예예 넘기고 라랄랄라 예예 흔들고 예예 따르고 예예 넘기고 라랄랄라 후우! 예예 흔들고 예예 따르고 예예 넘기고 라랄랄라 처음처럼 흔들고 부드럽게 넘기고 흔들어라 처음처럼